안녕하세요 엉터리 다행맘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제가 저명관수 3차 저명관수 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진 모습이 지금 확연히 눈에 띄일 겁니다. 저명관수 후에 물을 어느정도 빼고 나서 제 집으로 보내주려고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예쁜 모습이 보이시나요? 요건 수련입니다. 제가 이름은 입꼬지 제가 해놓은 거 엄청 많이 컸고요. 오늘은 이름을 안하고 예쁜 모습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명관수가 이렇게 효과 있는 거 지금 알았죠? 제가 초보이다 보니까 아직 많이 경험은 안 했지만 제가 입꼬지 1년동안 겪은 노하우를 제가 지금 살려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 다육이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예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뭐 하는 영상을 보고 예쁜 다육이를 보지만 제가 정성으로 키우고 있는 제 다육이 아가들이 가장 예뻐 보인답니다. 진정입니다. 정말 예뻐요. 이거는 모성의 본능이죠? 아무리 못생겨도 본인이 키우고 있는 거 아가들, 자식들 예쁘잖아요. 그런 원리겠죠. 이해해주세요. 그거는. 요거 진짜 저명관수로 제가 하루 정도 해놓고요. 좀 심하다 하는 거는 제가 이틀 정도 이렇게 저명관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미모 뿜뿜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몸치장 단정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베란다 온도는 날씨가 높진 않지만 제가 5도 정도에 항상 맞춰서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얘들이 정말 파릇파릇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들은 거는 지금 제가 너무 춥게 막 해놓은 탓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죠? 네. 요것도 지금 염자랑 네. 이거 희성인가요? 아니.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십자성고요. 요거는 뭐 블랙블루 하나라고요. 정말 예뻐요. 요거는 저 철화. 철학기가 있죠? 네. 그리고 저거는 저건 잘 모르겠네요. 이름을 이렇게 많은 다육이 제가 저명관수 후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는 창종류인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죠? 이것도 이 꼬지에서 제가 해놓은 거고요. 이렇게 많은 다육이 저명관수 후에 이뻐진 모습이 이렇게 영상으로 비추고 있답니다. 정말 예쁘죠? 아우. 정말 제가 봐도 따글따글 달궈 놓은 상태라 크진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많이 달궈진 상태예요. 정말 이게 달군다는 표현을 왜 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프리티인데 와 프리티 이 꼬지예요. 제가 요것도 지금 저명관수 후에 삐쩍 마른 프리티 다육 이 꼬지 제가 저명관수 후에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네. 요것도 이 꼬지죠? 보시다시피 아직 어미 입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제 조금 크니까 조금 모습이 좀 보이는 듯해요. 요거는 핑클로비 같고요. 요거는 좀 더 커봐야겠지만 네. 요거는 큐빅. 큐빅크루스트죠? 예. 요렇게 해서 오늘도 이거 오렌지글루 요것도 제가 적심해 놔서 키운 거예요. 엄청 오렌지빛으로 이쁘게 보면은 물들고 있답니다. 정말 예뻐요. 네. 와 정말 이쁩니다. 예. 예. 정말 예쁘죠? 예. 많은 이렇게 다육이들 보시면 저명관수로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얘들이 이뻐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다육이는 물을 싫어하면서 좋아하는 아이예요. 물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수 잘 되는 그 화분 구멍 큰 데다가 예. 배양토 잘 배양토마사 잘 섞으셔서 물은 자주 주도 절대 안 죽습니다. 환기만 잘 시키면 얘들 물 좋아해요. 생각보다. 하지만 턴 주고 물 주시는 게 참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그래야 예쁘게 달달 구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지금 초보자 할 때는 저도 요거 시퍼라둥둥한 거가 정말 예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유튜버 보시면 매니아님들 키우고 있는 키핑장동에 항상 한 시간 정도 제가 오전에 보거든요. 세상에 너무 화려하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한답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아 그래서 요게 예뻐진 달군 모습을 보시고 매니아님들이 두근두근 하시는 거를 저도 느꼈고요. 요게 파란 거로 이렇게 저기 다육이가 된 걸 아직 어리다는 적이고요. 이렇게 진짜 핑크빛으로 보라색으로 오렌지로 물들면 정말 환상적인 다육이 모습을 하고 제가 푸짐히 키워가지고 달달 구워서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노력하는 엉터리 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